자 안녕하세요 포카나이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 9월 26일 상한가급등주의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하셨나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죠? 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예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에요. 당일 등락률 차트 당일 등락률 차트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스타트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쭉 움직임 나와서 시장의 움직임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오르고 빠지고 코스닥 선물 코스피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시라고 하는게 있죠.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갖다가 이거는 저는 3개를 다 보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렇게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조그맣게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소에서 아침부터 개인들이 겁나 사죠. 이러면 절대 주가 못 올라가요. 코스닥이요. 아침부터 개인 겁나 삽니다. 자 이러면 절대 주가 못 올라가요. 자 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벌어진다. 아 오늘 주가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선물 같은 경우에 선물은 아침에 외인들이 계속 매도치죠. 이러면 주가 절대 못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주가 절대 못 올라오는 3대 원칙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3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날은 주가가 폭락하고 주가가 밀릴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테도 말씀드렸고 교육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게 있어요. 자 주가가 밀리잖아요.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게 좋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수급 있잖아요. 개인이 이렇게 위로 쫙 해서 이렇게 매수하기 시작한다. 아 오늘은 글렀구나. 오늘 시장이 올르긴 글렀구나. 그래서 일단은 주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게 정답이구요. 자 두번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거를 갖다가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갖다가 확보하는게 좋아요. 현금. 자 시장이 밀린다는 얘기는 아침에는 아침에는 어느정도 매수가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비중을 작게 해야 되요. 예에 비중을 작게 비중을 작게 하고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단기 매매도 잘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게 정답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버스 같은거를 사고 그러는데 인버스는 돈이 안되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가가 밀리게 되면 아 자 오늘 시장 밀립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선물이 하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식은 아무것도 안하거나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비중을 줄여서 조금씩 매매하거나 단기 매매하더거나 이걸 하셔야 되는거에요. 평소처럼 평소처럼 배팅을 크게 했다가는 결국에는 돈을 크게 잃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오늘 이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지금 크게 났는데 배팅을 크게 하는 포인트랑 그 다음에 배팅을 작게 하는 포인트를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예 일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배팅을 좀 작게 합니다. 뭐 200만원 500만원 뭐 요렇게 배팅을 좀 작게 해요. 그런데 배팅을 한번 아 이거는 좀 이슈가 크고 먹히겠다. 그러면 배팅을 한번 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작게 해요. 평소에는 평소 같으면 계속 매매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정 금액 제가 이제 하는거는 500, 1000, 1500 3개거든요. 그러면 500만원 보통 1000만원씩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매매하면 박살납니다. 많이 깨져봤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겁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팅을 했을 때 물론 이거는 뒤에 손절과 손절과 익절을 갖다가 잡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세하게 매매하는 것들은 뭐 정보도 필요하겠고 정보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뉴스를 갖다가 정확히 보는 것도 빠르게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비중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뭐 많으면 5개 정도 배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배팅을 2개를 5개 중에 2개가 맞았어요. 그 2개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EV 첨단 소재랑 바이넥스 이 두가지가 맞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매매를 해보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래서 평소처럼 매매를 하면 안되고 이렇게 작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오는 날엔 평소처럼 매매하시면 돼요. 올라오는 대로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 그 지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종목이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면 주식이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현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 비중을 작게 해서 예 소량으로 해가지고 소량으로 해서 단기 매매를 해라 그 다음에 인버스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인버스는 돈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물은 무조건 매도죠. 오늘 아침에 매도 신호 드려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신호를 드리잖아요. 그쵸? 신호를 드리는데 아침에 아침에 제가 드린 신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침에 9시 1분에 매도 신호를 드렸죠. 그죠? 그죠? 9시 1분에 매도 신호를 드렸어요. 10분 14분 지금 여기에 16분 24분 자 24분에 25만원짜리 2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도가 지금 250만원짜리가 있죠. 자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선물이 진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선물을 선물은 선물은 올라가던 떨어지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주가가 막 폭등하는 날도 수익 날 수 있고 주가가 막 폭락하는 날도 수익 낼 수 있어요. 왜? 그때는 매수를 하면 되고 이때는 매도를 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 주가가 막 이렇게 요동을 쳐. 이래도 수익 대박 나요. 여기서는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는 매도 들어가고 여기서는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는 매도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선물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때가 있어요. 저도 손해보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손해보죠? 선물은 안 움직일 때 진짜 이렇게 움직일 때 있어요. 선물이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날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날 매도를 해보면 알겠죠? 짧게 짧게 손절을 합니다. 짧게 짧게 손절을 한다는 얘기는 손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한번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면 이렇게 대박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시장이 계속 밀렸거든요. 물론 오후짱에는 조금 올라와서 매수도 먹긴 했지만 매도 같은 거 수익 내기 오늘 참 좋았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명심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수익 날 확률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은 종목을 갖다가 사면 이 종목이 조금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죠. 한 2-3%면 매도를 치고 그 대신 얘가 종목이 밀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그냥 가지고 계세요. 밀리면 그런데 문제는 이 종목이 나중에 올라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별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계속 쌓이면서 매도가 그러니까 물량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물타기라도 안 하면 다행인데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되세요. 자 지금은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에는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걸 원해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저 혼자 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 내야 되니까 그걸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적어서 진짜 빨갛게 빨간 펜으로 적어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돈이 된데도요. 아시겠죠? 꼭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선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좀 많이 밀렸죠? 자 선물 보시면 1.4% 최근에 올라온 날 중에서 제일 많이 밀렸어요. 그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매매한다고요? 매매는 이런 날은 딱 이거다 싶으면 예 이거다 싶으면 확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일정 금액으로 들어가면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왜? 올라온 종목이 별로 없으니까. 그쵸?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오늘 1.4% 빠졌는데 거의 L자로 빠졌죠. 자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입니다. 자 보이시죠? 매도 잠시만요. 여기다가 원 타원 어딨지? 사각형 타원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매도 그쵸? 여기서도 짧게 매수가 나올 뻔 하다가 다시 매도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요거서 매도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뭐 짧게 짧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흐름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쵸? 계속 하방으로 밀리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을 한번 볼까요? 우리 추세선 한번 보죠. 자 추세선을 보면 자 아침에 시작을 해서 살짝 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도가 나오다가 요거 요거 위험했어요. 요거 아침에 매도가 살짝 나오다가 바로 매수가 나왔죠. 어? 왜 얘는 안 나와 아 이거 이걸 안 해서 자 요기서 보면 예 요기서 보면 살짝 살짝 지금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가 살짝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바로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냥 매도로 보시라고 했죠. 왜? 외인수구 보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계속 매도 하방 여기까지 요거 매도 그 다음에 요거 짧게 매수 나왔고 요기서 또 매도 그쵸? 여기서 또 매도 요거 요거 매수 그 다음에 막판의 매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런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모르신다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수 한번 보죠.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1.3% 빠지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완전히 추세는 무너졌고 예 지금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 10월달에 11월 10월 11월 나스다 그 미국 지금 디폴트 그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점점점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지금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예 트럼프가 10% 앞선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아마 지금 아 좀 위기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경제 지금 경제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국장이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코스닥 한번 보죠. 코스닥도 이미 추세는 무너졌죠. 코스닥은 이미 추세는 무너졌습니다. 계속 하방으로 무너지고 만약에 여기에 보면 지금 어 814 이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찍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남성부터 한번 볼게요. 남성은 솔직히 아침에 올라오는 거 봤는데 얘가 왜 올라왔는지 몰랐어요. 어 뭐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관련한 거 뭔가 있나 그랬더니 얘가 알렉사 아마존 때문에 올라왔더라고요. 아마존 그쵸 아마존이 오픈 AI 예 경쟁사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아침에 브리핑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존의 그 알렉사 인가요? 예 알렉사 오토 탑재 인포테인먼트 개발한 남성이 움직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움직임 나온 게 음 아마존 관련한 걸로 해서 솔트렉스 여기엔 지금 없죠. 어 그 다음에 뭐 모아 데이터 줌 인터넷도 그쪽 관련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존에서 아마존에서 오픈 AI 경쟁 저기 오픈 AI 경쟁사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모아 데이터 줌 인터넷 같이 남성이랑 해가지고 세 종목이 전부 다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세요. 지금 이 엔트로픽 관련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에 또 이슈가 나오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지금 몰따러 왔지만 솔트웨어 솔트웨어 같은 경우도 솔트웨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솔직히 못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이 먹은 종목 중에서 S바이오메딕스 이거 많이 먹었죠. 그죠? 자 처음에 처음에 제가 그 다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까은 종목으로 종목이 먼저 왔었어요. 근데 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파킨스 병 대상 베아줄기세표 유래의 세포치료제로 뇌의식을 성공했다는 뉴스가 뜨면서 그 뉴스가 먼저 떴고요. 그 다음에 벌써 다른 종목의 움직임이 나왔다가 이 종목이 나중에 올라와서 이걸로 저희가 들어가서 얘가 상까지 간 종목입니다. 그쵸? S바이오메딕스라고 해가지고 요게 지금 세포치료 개발자 김동욱 교수가 이 대표로 동사의 S바이오메딕스의 대표로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이것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에도 꽤 세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온그룹 자 요것도 제가 아침에 실수했던 요구죠. 어? 가온그룹 처음에 가온그룹이라고 해서 가온칩스나 뭐 이런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가온그룹 가온그룹이란 종목이 있구요. 요게 자회사 KT 퓨처테크가 KT와 인공지능 실내배송 로봇을 갖다 공급계약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AI 로봇 테마로 이제 가온그룹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홈캐스트 홈캐스트는 아예 올라오는거 못봤어요. 이거 황우석 박사 관련한 종목이겠죠. 그쵸? 근데 특별한 뉴스 없고 자 모아데이터 요것도 인공지능 테마 인공지능 그 다음에 어 예 지능 로봇 관련한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온건데 오픈 AI 아마존에서 엔트로픽 투자 관련한걸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줌인터넷은 두가지 이슈가 같이 있죠. 그쵸? 요거랑 요거랑 또 하나 뉴스가 있습니다. 자 가짜 뉴스 심의 전담센터 출범 관련한걸로 해서 줌인터넷이랑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랑 같이 움직임이 나왔죠. 그쵸? 이스트소프트가 같이 움직임이 나온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요런것들은 단발로 보시는게 좋아요.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자 윌비스가 어제 자산재평가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쵸? 윌비스 자산재평가 250원 재평가되면서 상한가 점상으로 붙어버렸어요. 아마 내일정도면 풀릴것 같은데 오늘은 점상 들어갔고 남성은 아마존 오픈 AI 경쟁사 엔트로픽에 최대 40억달러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예 요런거는 좀 적어놓는게 좋겠죠. 그래서 AI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넣어놓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종목에 관심종목에다가 AI 관련한 종목이 있죠. 자 AI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 여기에 지금 남성 그쵸? 남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솔트웨어 그 다음에 모아데이 솔트웨어 솔트웨어도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모아데이터 자 모아데이터 움직임 모아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줌인터넷 자 줌인터넷까지 움직임이 나온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엔트로픽 투자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얘네들이 또 이슈가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자 아마존 엔트로픽 투자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관련한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솔트웨어 그 다음에 모아데이터 그죠? 모아데이터도 모아데이터도 관련되어 있는 뉴스로 움직임이 나온거고요 모아데이터도 요것도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줌인터넷 예 줌인터넷도 마찬가지 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요렇게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예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많이 좋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예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요런 것도 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가온그룹 그죠? 가온그룹이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아마존 오픈 AI 경쟁사 엔트로픽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은 이슈 솔트웨어가 아마존의 엔트로픽 최대 투자하는 것 때문에 아마존 웹서비스 파트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브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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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파키스병 대상으로 해서 예 줄기세포로 세아 세포치료 뇌이식 성공했다 결국엔 세포치료로 해서 뇌이식을 성공했다는 뉴스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대표가 예 여기 그 세포치료제 개발자 김동욱 교수래입니다 코다코는 장기 하락 중에 기술적 반등인데 이거는 제가 못 봤고요 가온그룹은 자회사 K-FutureTech KT의 인공지능 로봇을 공급했다 이제 가온그룹도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이슈가 돌면 빠르게 움직임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바이넥스 가온칩스 자 EV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EV 첨단 소재는 뉴스가 뜬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처음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자 EV 첨단 소재 뉴스가 언제 떴지면 여기서 떴죠 지금 여기에 보면 2시 38분에 뉴스 떴습니다 2시 37분에 37분에 뉴스가 떴는데 저는 이 뉴스를 딱 보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되게 큰 이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배팅을 했는데 그게 배팅 자리가 여기였죠 매수를 한 자리가 여기였고 여기서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상까지 갔습니다 그죠 예 상까지 갔다가 지금 빠져서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든 종목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고 이거를 두 번인가 여기서 한 번 매도 여기서 매매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490만 거의 5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줄은 몰랐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이거는 좋은 거다 해서 그냥 배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똑같이 제가 리딩클럽에 정보를 똑같이 드렸죠 여러분들이 리딩클럽에 오시면 정보를 받잖아요 그러면 EV 첨단 소재를 갖다가 뉴스 뜨자마자 바로 여러분들한테 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예 2시 38분이죠 37분에 뉴스 떴고 그걸 바로 카피해서 38분에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얘네가 올라온 게 38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수만 할 수 있었다면 이것도 충분히 얼음되기 전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바이넥스는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스바이오 메딕스랑 관련 있는 회사가 있다 이거는 바이넥스다 라고 해서 저는 바이넥스를 갖다가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고 있었는데 얘가 상 들어가자마자 지금 말씀드렸던 에스바이오 에스바이오 메딕스가 상 들어가는 포인트 지금 11시 40분이죠 1시 40분 1시 40분 이때쯤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상한가가 1시 41분에 들어갔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바이넥스는 예 1시 42분에 튀었어요 대박이죠 제가 리딩클럽에 바이넥스를 들였을 때는 하나도 안 움직였던 이때입니다 이때 드렸어요 이거 왜 안 움직이지 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얼음까지 들어가서 급등을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것도 한 300만원 정도 한 23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요기서 한번 요기서 한번 두번 매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쭉 밀리더라구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아 상 들어갔으니까 대장이 상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올라가겠지 라고 했는데 요렇게 수익이 난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온그룹 이것도 가온그룹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슈 나올 때 말씀드린거죠 가온그룹 정보를 제가 꽤 일찍 드렸어요 자 가온그룹 여기서 드렸죠 저는 이게 가온칩스인줄 알고 가온그룹을 좀 잘못 드렸는데 9시 18분에 드렸습니다 가온그룹 AI솔루션 전무 AI서비스로 KT에 공급한다 자 대기업에 공급하는 이슈는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온칩스 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가온그룹이라고 잘못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서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가온칩스라고 했다가 바로 가온그룹 21분에 정정을 했죠 21분이면 어딘가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바로 여기서 정정하자마자 얼음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먹을 수 있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정보는 저는 가장 빠른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새로 이제 뭐랄까 정보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정보는 진짜 로우 데이터예요 예 로우 데이터 종목 종목도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목을 집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빠르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클럽에 오셔가지고 빠른 정보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선물은 말씀드렸죠 자 매도 매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로 오늘 대부분 수익이 낫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매수 두 번 선물 공부하실 분들은 PK9.kr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가면 주식 선물 공부할 자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13년 9월 26일 상한가급 등주 이슈 테마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남성부터 한번 보죠 자 남성 자 남성은 아마존 오픈 AI 경쟁사 엔트로픽 최대 40억 달러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는데 아침부터 꽤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남성 이거 들어갔다가 여기서 밀릴 때 정리했는데 빠르게 움직임이 나와서 상한가까지 예 갔다가 밀렸다가 나중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고요 남성 그 다음에 S바이오메딕스 S바이오메딕스도 오늘 상 들어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셨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움직임이 살살살 나오다가 여기서 수급이 제대로 들어왔고 상까지 간 종목입니다 먼저 상 찍고 빠진 종목이죠 그쵸 세브란스병원에서 파키슨병 대상 배아줄기세포 요걸로 어 뇌의식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고요 솔트웨어 자 아마존 관련한 걸로 해서 아마존 웹서베이스 파트너사로 움직임 나왔는데 솔트웨어는 겁나 빠르게 상들여 진짜 갭떠서 빠졌다가 여기서 첫 번째 얼음 만들고 또 빠졌다가 두 번째 얼음 만들고 상 와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솔트웨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원체 많이 빠져가지고 솔트웨어가 이게 삼성에서 삼성 AI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삼성 SDS인가요 거기서 AI 만든다는 것 때문에 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밀리다 오늘 한방 했습니다 그쵸 급등을 했고요 자 코다코 코다코는 동전줄에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뭐 바닥에서 상한가 갔다가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가온그룹 K-FutureTech KT와 인공기능 관련해서 서비스 한대는데 요것도 앞으로 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로봇 관련한 종목들 새로운 것들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홈캐스트 홈캐스트는 언제 올라왔죠 아 잠 끝날 때쯤 올라온 거구나 그쵸 홈캐스트는 잠 끝날 때쯤에 올라왔네요 3시 16분에 올라와서 얼음돼서 올라왔다가 막판에 올라온 거네요 홈캐스트는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없어요 모아 데이터 요것도 아마존 엔트로픽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요거 모아 데이터 오늘 하루종일 움직였죠 그쵸 아침에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계속 모아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단타치기 진짜 힘든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그냥 양봉이 나오면 계속 은봉이 나오잖아요 이런거는 진짜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줌인터넷 줌인터넷도 마찬가지 요거 관련되어 있는 이슈래가지고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고 아침에 움직임 나오다가 지금 가짜뉴스 관련한 이슈 나오면서 같이 움직임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가짜뉴스 심의 상담 심의 전담센터 출범한 이슈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CR 평가정보 예 SCR 평가정보는 매각 입찰 예비 입찰에 5개사 숏 리스트 선정했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왔는데 뭐 이건 그런가보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 아 칩셋 미디어 이거 미친다 아 칩셋 미디어를 제가 리딩클럽에 드린 게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정보가 자 여기에 보면 이 뉴스를 제가 드린 다음에 1시 24분에 드렸거든요 자 보세요 1시 23분이겠죠 1시 23분에 드렸는데 그때 움직임이 나와서 1시 24분에 확 떴습니다 지금요 10% 올라왔죠 그죠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그 다음에 뭐 별로고 없다가 지금 동시효과에 딱 붙여놓더니 시간에로 상 붙여버렸습니다 와 요 같은 뉴스예요 제가 드린 뉴스 이겁니다 칩셋 미디어 엔비디어보다 10배 빠른 APU 개발 중이다 요 뉴스예요 그죠 자 요 뉴스 때문에 움직임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세계 최초로 영상 특화 AI NPU 개발 완료 기사가 있고요 그 관련된 걸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상 들어갔으니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은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안 움직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역시 정보가 있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신건설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재명 관련한 종목과 이재명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내년까지 주택 100만원 공급하긴 라는 거 근데 내년까지 주택 100만원으로 공급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100만원으로 계속 공급하면 남는 집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뉴스 때문에 동신건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시간으로는 늘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내일 갈 만한 거는 일단 솔트웨어는 내일 갈 겁니다 솔트웨어 분명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바이오 그쵸 예 에스바이오 솔트웨어 움직이면 나오면 남성도 움직이면 나올 거고요 가온그룹은 글쎄 단발 이슈인 것 같은데 요것도 일단 보기는 하세요 가온그룹도 일단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 동신건설은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 갭상승 혹은 갭하락 되겠죠 결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13년 9월 27일 갭상승 예상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칩셋미디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칩셋미디어 엔비디아 넘었다 예 요 뉴스 그냥 그런가보다 하세요 세계 최초로 영상특화 AI MPU 개발 완료한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고 시간으로 상한값이 붙었습니다 그쵸 고고고 자 한주 라이트 메탈 한주 라이트 메탈이 국채과제 성장이 됐다네요 알루미늄 박육 부품 개발 관련한 국채과제 성장 한주 라이트 메탈 요거 상 들어갔고요 국채과제는 단바일시죠 그쵸 자 위더스 제약 오늘 하도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위더스 제약 요거 탈모 관련한 이슈로 해서 아침부터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장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쵸 시간외로 상 붙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텔레칩스 자 텔레칩스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요게 올라온 게 뭐 때문에 올라온 거죠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때문에 같이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페스 자 올리페스 비 마약성 진통제 관련한 이슈로 해서 이슈가 된 거고요 요거는 내일 한번 잘 보시겠어요 내일 한번 거래량 터지면 올라올 가능성 있습니다 라이콤도 오늘 장중에 많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라이콤 자율주행 테마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장중에도 움직임 괜찮았고요 요 라이콤이 올라온 게 지금 남성이 움직임 나오면서 라이콤도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극동 국동 국동은 특별한 뉴스 없이 움직임이 나오는 동전주고요 에스코넥 자 요거 스마트홀넥 금속 소재 채택 확대 예 수혜 전망으로 해서 오늘 예 요거 계속 움직임 나왔던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복 나오고 죽고 양복 나오고 죽고 그죠 계속 움직임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시간외로 4% 올랐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자 초전조치 테마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뭐 그냥 4%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홈캐스트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시효과에 꽤 많이 올랐는데 음 네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KTCS 자 KTCS는 지난번에 스타링크 관련한 종목으로 한번 올라온 적 있죠 그죠 스타링크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또 시간외로 올라왔고요 DI 에너지 올 에너지 아 LG엔솔 예 LG엔솔이랑 100억짜리 공급계약 체결했댑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에 3% 올랐습니다 내일은 봐야 될 거는 글쎄 칩셋미디어가 올라오겠죠 예 칩셋미디어 그 다음에 한주 라이트 메탈도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위다스작은 좀 그렇고 텔레칩스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시장 봐가면서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나 올라오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올라와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움직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자신 없는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나 이렇게 시간외로 올라온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침에 순간적으로 3배에서 5% 막 쭉쭉쭉 올라갔다 빠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대응하시고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 하루만 더 근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하루만 더 매매하시면 또 6일 동안에 휴가가 있으니까 내일 화이팅 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